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치매는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자치구마다 하나씩 있는 치매안심센터를 찾으면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상학 기자가 이성남 건강관리과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치매 국가 책임제가 되면서 다양한 치매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먼저 치매 국가 책임제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국가 치매 책임제란 치매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함께 해결하게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 이외에 크게 네 가지가 변화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치매 조기 검진이 쉬워졌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가족과 함께 기억 키움 학교인 치매 안심센터의 이용이 편해졌고 세 번째는 치매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가족 교육, 가족 부양감을 완화시키는 게 도움이 되었고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맞춤형 사례 관리가 편리해졌다는 것입니다. 네, 최근에 서초구에서 기억력 자가 체크 리스트라는 것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배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가요? 치매 조기 검진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거부감이 많으세요. 나는 아직 젊어. 아니면 나는 이렇게 쉬운 문제가 필요 없어. 나는 교육도 많이 받았고 건강 관리도 잘해.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억력이 악화된지를 먼저 우편물로 발송을 해서 먼저 자가 체크 리스트를 한 다음에 자가 체크 한 다음에 20점 이상이면 치매가 의심될 수 있으니 우리 치매 센터에 오셔서 직접 조기 검진을 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서초구의 치매 예방 정책 이런 것들이 주목받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서류풀 치매 안심 닥터, 기어 키움 학교 등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지금 저희가 치매 서류풀 닥터를 운영하게 됐는데 운영하게 된 동기도 치매가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지역에서 친숙한 마을에서 오랫동안 같이 사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치매 안심센터 혼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모든 의료기관이 함께 협력해서 만성질환도 관리하고 치매가 의심되면 치매 검진도 의뢰하고 이런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어르신이 될수록 다양한 질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뇌졸중 특히 거동이 불편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과학 특히 소아과 같은 경우는 외손녀들과 손주아녀들과 함께 오기도 하는데 이런 분들 자주 만나서 치매 어르신들이 의심이 되거나 하면 연계를 하기 위해서도 참여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역에서 함께 오랫동안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지역과 함께 연계 체계를 해서 커뮤니티 케어에 규칙이 되는 기본 발판이 되는 것을 위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기업 키움 학교는 저희가 다양한 구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한 개가 아니라 권역별로 서초, 방배권, 반포, 자문권, 그다음에 내곡, 양재권 이렇게 내곡원역으로 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인터뷰하는 이곳이 치매 안심하우스라고 해서 2017년에 오픈을 했는데 치매 환자들에게 맞춰서 집에 구조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저희가 치매 어르신들이 치매가 걸리게 되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인지 기능이 나빠지기 때문에 물건을 잘 기억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거동이 불편해질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치매 환자에 맞게 맞춤형 안심하우스를 구축을 해서 여기에 오셔서 체험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러면 가족들과 함께 식사법이라든지 옷 입기, 화장실 이용하기, 여러 가지 조리방법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가족과 함께 운영을 하면서 이 환경을 그대로 가정에 도입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하는데 일대일 프로그램도 있고 가족 단위 프로그램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 관련 궁금증이나 또 도움이 필요할 때 어디로 연락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가 치매 안심 콜 서비스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2155-7080 전원전화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전화를 주시면 언제든지 다양한 맞춤형 안내를 해드리는데요. 저희가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서초구에서 치매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구민이 모두가 기억친구라는 치매 친구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기억친구는 뭐냐면요. 초등학교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한데 1시간 정도 교육을 받고 치매 기억친구로 활동하겠다는 신청서를 쓰시면 가능한데 우리가 동네에서 치매 어르신을 만나면 이분들한테 배려하기 그다음에 가족이나 치매 어르신들한테 안부전화하기 그다음에 치매 어르신들이 배우할 때 도움을 주기 등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는데 이것들은 기관 단위로도 할 수 있고 개인 단위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 모두가 이렇게 기억친구가 된다면 우리 어르신들이 서초구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치매에 많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